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변압기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변압기편 첫번째 시간으로요 변압기의 정확한 등가위를 그려보고요 글로부터 백도들을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변압기의 등가위를 그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뭐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기 보다는 과거에는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변압기의 등가위를 작성하는 것은 변압기를 정량적으로 해석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변압기 등가위로부터 그려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또 시험을 한다 변압기 시험한다 그러면 변압기 등가위를 그려서 그거에 해당한 등가위를 어떤 등가위를 봐야지 본인이 이제 쉽게 그 시험 자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등가위를 우리가 다양하게 그릴 줄 알아야 되는거죠 그런데 그 등가위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렇게 정확한 등가위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일일이 이렇게 그려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칠판에 있는 이미 제가 그려놓은 걸 가지고 제가 쓱싹쓱싹 설명을 다 할 수가 있죠 그럼 시간도 빠르고 저도 좀 힘이 덜 들텐데 하나씩 그려가면서 하면 여러분도 뭔가 이제 순서였죠 이해하는 순서라는 게 있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그려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등가위를 그릴 때 이제 어디서부터 사실은 그려 나가는 게 맞냐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앞에서 쭉 그리면 되는데 처음 그릴 때는 어디서부터 그려 나가는 게 좋냐면 이상적인 변화기에서부터 그려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변화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극성점을 써서 표현해 볼게요 여기가 이제 감극성이라는 얘기가 한 군데 같이 찍혔으면 우리가 감극성인데 감극성은 우리가 표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전류 I1 I2 자 우리가 변화기를 이야기할 때 E1 I1은 E1 I1은 E2 I2 이걸로 그냥 끝내버리는 변화기가 이상적인 변화기인 거죠 여기 안에는 손실도 없고 여자 전류도 필요 없고 이런 등등의 것들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실 이 기전력이라는 게 유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속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자속을 위해서는 사실 일상적인 변화기가 아닌 실제의 변화기는 전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전류가 필요한데 근데 그 전류가 또 우리가 여자 전류라고 이야기하죠 네 여자 전류라는 게 있죠 사실 이제 여자 전류라는 게 이제 코일이 흘러져서 거기서 이제 자속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자 전류라고 하는 것이 실제 필요하죠 여자 전류 그 다음 여기는 XM 이라고 합니다 자화 리액턴스 자화 리액턴스가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자 전류가 흘러져서 여기에 자속이 만들어지죠 이걸 우리가 주자속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속에 의해서 유기된 기전력이 E1 I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권선의 저항이 있죠 권선의 저항과 권선의 저항과 뭐가 있어요 권선에는 저항도 있고 이상적인 게 아니면 저항이 있어요 존재할 수 밖에 있죠 R1 권선의 저항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자속이 모든 자속이 철심에만 존재하지 않고 공기종은 일부러 빠져나옵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불러요 누설 리액턴스입니다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성분이 자화 리액턴스와 구분되어서 쓰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면 X1 여기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 성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건 소위 말하면 코아에다가 코아에다가 이게 권선을 감으면 코아에서 L이죠 코아 자체의 엄청난 큰 L이죠 그 L 그 L 성분이죠 L 성분에 의한 리액턴스고 얘는 누설분만 빼놓은 거 자속 중에서 뭐냐면 여기에 전부가 세겨되는 성분이 아니죠 여기는 누설분 자기 턴에만 통과하는 그 성분인데 그 성분을 갖다가 분리해서 두 개를 써 놓은 거예요 이거에 비하면 이건 아주 작은 양에 불과 하겠죠 당연히 자 이거는 뭐라고 한다고 누설 리액턴스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돼요 자 이거는 권선의 저항입니다 권선의 저항이 됩니다 1차측에서 1차측은 R1 X1 이렇게 1차측이라서 1이라는 로테이션을 달아 놓은 거죠 여기도 그러면 여기도 1이라고 달아 놓은 게 낫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럼 2차측 권선에도 당연히 권선의 저항이 있겠고 누설 리액턴스가 있겠고 2차측도 동일하게 그러면 여기는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V2라고 쓰고요 여기는 구분해야 되겠죠 R2하고 X2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선의 저항이고 누설 리액턴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자성체 손실이죠 자성체 손실이 여기가 존재하죠 철심에 교류존류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자기적인 손실이 존재하게 되죠 그때 이제 두 가지 손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철에 히스테리시스 라고요 히스테리시스 손실하고 플러스 뭐가 존재하죠? 와류 손실 이 두 개가 존재하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철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등가위로 상해서 이런 손실 열이 나게 하는 성분이죠 결국 이 두 개가 열이 나게 하는 거죠 결국 이걸 갖다가 회로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저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전류는 여자 전류 성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여자 전류가 자석을 만드는 게 여자 전류 성분 이 회로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저항으로 밖에 표현이 안 되죠 여자 전류에다가 여자 전류가 결국 자석을 만드는 데만 다 소모되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떤 성분도 포함하게 되냐면 일부는 손실분까지도 포함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여자 전류가 손실분을 포함해서 약간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두 부분에 흐르는 전류는 이 여자 전류는 모두가 자화 전류가 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이 여자 전류 중에서는 여자 전류가 이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철수선 전류 등가 여기서 열이 나는 만큼 i제곱 r만큼의 열 나는 성분을 여기다 등가 모델링한 것이죠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정확한 배낮기 등가위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의 노테이션이 빠졌는데 이 전류하고 이 전류를 합성된 거죠 자 1차측 전류라는 게 원래 이게 1차측 전류였는데 2전류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전류가 합성된 거니까 이 전류죠 실제 1차 전류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전류하고 이 전류하고 노테이션이 겹치니까 여기다가 다시 를 표시해 가지고 구분을 해주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가위로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2차측이 이쪽이 부하측이니까 여기다가 2차측이 여기에다가 부하를 매달아서 부하를 매달아서 우리가 실제 운전을 하면 되겠죠 이걸 우리가 정확한 등가위로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이거에 대한 페이저 도를 한번 작성을 해 보는 겁니다 페이저 도 또는 벡터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2차측부터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측부터 작성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페이저 도를 작성하기 전에 그냥 작성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압방정식으로 세우는 게 낫겠죠 여기서부터 세우면 E2 페이저는 V2에 플러스 여기 V2 이거예요 플러스 이거 전압방정을 갖다 더하면 이 결과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I2에다가 R 플러스 JX2 이렇게 쓰면 이 회로에 대한 2차측 회로에 대한 전압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제 전압방정식이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이걸 놓고 페이저 도를 작성하는데 항상 페이저 도를 작성하기 전에 항상 처음에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작성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되는 페이저를 하나 설정을 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뭘로 설정하면 가장 좋냐면 이 좌석, 주좌석이죠 여기는 자화좌석이 만든 이거죠 주좌석을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되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여기다가 삼습니다 이 좌석을 주좌석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E1, E2는 간극성이니까 두 개의 위상은 같고요 당연히 여기 좌석하고 기절력하고 이 원인이 된 이 좌석, 두 개의 좌석과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미분을 하게 되면 정연파는 사인파가 되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이면 사인이자는 미분하면 그러니까 이게 90도를 갖다 앞서게 준단 말이에요 위상을 이쪽으로 미분하게 되면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붙으니까 여기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실제는 뭐냐면 빠른 게 아니라 늦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E1, E2를 갖다가 그 다음에 그릴 수가 있는데 얘가 기준이 있으니까 그 다음 기준이 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늦는다 이게 증가 방향이니까 위상에 이렇게 증가 방향을 늦는 방향은 여기다가 표시해 주는 게 맞겠죠 자, E1과 E2 페이자를 여기다가 그려주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그냥 같이 표현해놨어요 여기서는 위상에다만 좀 중요한 관점을 둘려고 해요 위상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그릴 때 여러분도 그냥 1대1 변압기 라고 생각해요 그랬듯이 그럼 1대1 변압기라고 하면 E1, E2의 크기는 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극성이 우리가 표준 변압기의 감기기 때문에 우리가 감극성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보시면 이 전압 방향이 세워졌으니까 E2가 지금 여기에 설립이 됐으니까 V2를 찾아보죠 V2를 V2는 이 두 개의 전압 강화가 빼진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전류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전류를 항상 페이조도를 그릴 때는 전류가 지금 지상인지 어떤 전류인지는 뭐냐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이 부하가 어느 조건인지 다르잖아요 그래서 cosθ2라고 해서 지상인 부하다 부하로 지금 운전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 주고 그리는 게 이제 맞습니다 전류가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무부하 상태라면 더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전류가 I2만큼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지상 부하로 흐른다는데 이때 지상이니까 전압보다 대충 이것보다는 이건 지금 그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면 대충 이쪽쯤에 그려지겠죠 V2가 그러면 그것보다 디즈니 위치에다가 부하를 잡아 주면 되겠죠 I2를 이렇게 I2를 여기다 한번 잡아 봅니다 자, 그럼 V2를 그려보면 I2가 있으니까 I2가 있으니까 얘를 반영을 해 주면 이것을 거꾸로 넘어가면 되죠 여기서부터 그려나가면 되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되는데 이것부터 그려봅니다 여기다가 90도 여기보다 Ji가 되는 거죠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풀어보면 Ji2에 X2 이 부분을 여기다가 한번 붙여 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류보다 90도 앞서는 페이자 J라고 하는 것은 90도 앞서게 해주는 페이자 라고 생각하십니다 A라는 연산자가 있고 J라는 연산자가 있는데 A라는 연산자는 120도 앞서게 얘는 90도 앞서게 그러니까 전류보다 90도 앞서는 이 정도인 거죠 이게 90도 앞서는 여기잖아요 요런 페이자라는 거죠 여기다 그 전류에다가 X2가 곱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니까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여기다 그대로 붙이면 되죠 여기가 Ji2에 X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죠 I2에 R2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I2에 R2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전류랑 위상이 같은 페이자가 되는 거죠 그 대신에 X2보다는 R2가 많이 작기 때문에 길이가 길이는 좀 많이 짧게 그려져 얘보다는 길이 많이 작게 그려져 그 대신 이게 I2하고 나란하게 그려져 여기가 위상이 같은 요런 게 여기가 I2에 R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냐 여기가 V2가 된다 그래서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V2에다가 IR2 그 다음에 이게 더해진 게 이거란 이야기죠 E2가 된다는 거죠 다시 거꾸로 보면 V2에다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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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진 게 얘가 E2가 된다는 이야기 근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거꾸로 그려본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붙여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가 여기가 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V2하고 I2 V2하고 여기 I2 간의 위상차 여기가 세타2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만큼 늦는 그런 지상 부하인 경우를 여기서 가정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다 그린 거예요 2차측은 다 그려본 거죠 이렇게 2차측을 다 그려본 거고 그 다음에 1차측은 무엇부터 그리는 게 좋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리는 게 좋아요 자 I2하고 그 다음에 I1 다시 하고 관계죠 얘는 뭐냐면 둘이 그런 거죠 얘들이 변압기 내부에 여자 전류는 여기 있지 않아요 변압기 내부에는 이 여자 전류에 의해서 여자 전류 중에서 이 자화 전류죠 얘에 의해서 나타난 요성분만 남는 거죠 요성분에 의한 자석만 남는 거지 얘들이 만드는 자석은 서로 상쇄돼서 서로 없어져야 돼요 그죠 상쇄가 안되면 포화돼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얘 둘이 상쇄가 되는 구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뭐 1대1이라고 했으니까 턴수는 무시하고 I1 I1 다시 하고 플러스 I2 다시 1을 합쳤을 때 나타나는 이게 기자력이잖아요 NI 기자력이잖아요 한 턴씩만 감겼다고 생각해서 턴수는 무시하면 이건 항상 0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서로 항상 밀고 땡기는 구조여야 되는 거죠 항상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변압기 원리의 가장 기본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위상관계는 어떻다는 거예요 I2하고 I1 다시 위상관계는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지워지려면 항상 지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위상이 몇 도 틀어져 있어야 돼요 얘를 지우려면 어떻게 돼요 동상이 되어버리면 절대 안 지워져 더해지죠 위상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180도 틀어져 있어야 되죠 그러면 페이지우수상에서 180도 틀어진 위치는 여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180도 틀어진 위치죠 그래서 I1-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그리는 것 같아도 변압기 등가를 정확히 그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변압기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측면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변압기 원리보다 차근차근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요 변압기 편도 제가 다행히 공도에 오고한 채널에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의 학습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I1-가 그려졌으면 전체적으로 I1-를 하려면 얘랑 얘랑 합성해서 나타나면 되잖아요 여긴 I0-를 달아봅니다 I0- 중에서 이게 IM이에요 IM은 IM은 여기 있겠죠 얘랑 얘랑 동상이 되죠 이 자화 전류가 얘를 만든 거죠 그래서 둘은 차원이 다르지만 위상은 같은 거예요 같이 증가하고 같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위상은 같아지는 거죠 여기에요 페이저도상에서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여기 이거 이거 이걸 두 개 합성한 게 이거니까 결국 얘랑 얘랑 합성해서 얘를 뽑아내야 되니까 얘도 알아야 되겠죠 얘는 당연히 손실분 전류이기 때문에 손실분 전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전압페이자가 여기 있고 여기는 IM이니까 이거잖아요 IM 즉 전압에 비해서 90도 뒤진 성분의 전류죠 사실은 우리가 지상 전류 코일에 흐르는 전류 다 지상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전압의 동상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 위상관계상으로 보면 얘기가 손실 전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유효분 전류죠 우리가 회로이론 할 때 마지막 유효분 전류와 무효분 전류가 나눠서 유효분 순시 전류 무효분 순시 전류 때 표현했던 이야기에요 얘는 무효분 전류에 속하는 거죠 이 전류는 자기장을 만드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여기 있다 그러면 얘가 얘보다는 이 전류는 이 전류 성분은 위상으로는 90도 앞에 있다는 이야기죠 90도 앞에는 이렇게 위상이 증가하니까 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전류는 손실물주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전류는 이 전류보다는 작아요 크기가 사실은 여기에 비해서 여기는 훨씬 더 크거든요 임피던스가 사실은 실제 임피던스가 그래서 실제는 여기랑 어차피 전압은 같은 전압이 이원이랑 같은 전압이 걸릴 텐데 여기는 수천옴이라면 그것보다는 얘는 더 커요 그러니까 전류 규모는 얘가 더 작으니까 좀 더 작게 그려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좀 맞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성된 결과가 뭐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 결과가 I0 즉 여자 전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키로위표 법칙에 이 전류하고 이 전류의 합성 즉 이 전류하고 이 전류의 합성이 뭐라는 이야기에요 I1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I1을 합성하면 이렇게 이렇게 합성하면 이게 뭐가 된다니까 좀 색깔을 좀 진한 걸로 써볼게요 구분을 한 단계에서 이게 I1 이렇게 된다니까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거 한 거에요 I1은 두 페이자를 합친 거죠 이 페이자랑 지금 I1 다시 페이자를 합성한 것이죠 이게 이거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도 지금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죠 1차측도 1차측도 그러면 전압 전류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전압 강화까지 보태값 하면 되죠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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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은 같은 거죠 백렬해로기 때문에 E1 여기까지 전압 방지 형식을 써보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V1은 E1에다가 플러스 여기 이게 전압 강화죠 I1 I1 R1 플러스 Jx1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가 제가 E1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틀려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게 맞아요 그건 제가 이걸 설명한 다음에 또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전압 강화를 더하면 V1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가 E1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취한 게 시작점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E1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여기 전압 강화를 더한 거죠 자 전류를 갖다 그래서 미리 구해놨죠 I1 이게 빨간색으로 이걸 구해놨으니까 여기다가 이 I1, R5는 이거의 위상이 동의상이죠 이거의 나라는 성분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죠 여기가 I1의 R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전류보다 J가 있으니까 전류보다 90도 앞서니까 90도 앞서는 게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그 대신 길이를 좀 더 길게 그려야 되죠 여기보다 왜냐하면 저항보다는 이 누솔 리액션스 둘이 비교해 봤을 때는 이 누솔 리액션스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더 길게 그려주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J1에 X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합성된 페이자가 V1 페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V1 페이자는 여기에 있는 거죠 V1 페이자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게 되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세타1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지면 이거는 자 이렇게 그려지면 이 정확한 등가율에 대한 벡터도를 그려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마이너스를 되게 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상황은 여기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이 벡터도를 그릴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로 놓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예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여기가 V1이라는 전화번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코일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변압기 1차측만 그려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코일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당연히 기절력이 걸리겠죠 E 라고 하는 여기도 그냥 V라고만 쓸까요 어차피 여기까지만 쓸 거니까 V라는 기절력을 가했을 때 여기에 기절력이 또 걸려요 그래서 우리를 역기절력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를 갖다가 음 극성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이쪽으로 이제 기절력을 가다 전화의 방향을 가다 이렇게 잡으면 이쪽에 순방향으로 잡으면 지금 이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기절력은 어떻게 걸리냐면 여기 전류가 이렇게 IA가 한다고 해요 페이저로 나타내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나면 이 세 개의 위상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를 갖다 탑진 킬로이프 전화법칙에 의해서 뭐냐면 V페이자하고 E페이자를 갖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되죠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이거 0이 나와야 돼요 이게 역기절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자 얘를 갖다 기준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V페이자를 갖다 기준으로 표시하면 전류는 어디에 와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다 이 전류보다 90도 늦다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전류에 의해서 자석이 만들어지고 이 자석의 변화율에 따라 얘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당연히 그러면 전류보다 몇 도 뒤져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했잖아요 E는 뭐예요 마이너스 DT은 D파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이 전류하고 얘는 위상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류의 위상하고 이 자석의 위상이 같으니까 기전력은 마이너스부터 있죠 그러니까 뭐요 얘보다 몇 도 늦어야 돼요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때문에 몇 도 늦어야 돼요 90도 늦어야 돼요 늦은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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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위상이 항상 어떻게 돼요 이 기전력에 비해서 이 역에 있는 이 유도기절 유기기전력은 얘에 비해서 위상이 반대로 장애해서 역기전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회로내선 KVA를 승리하면 기전력의 합과 전압강의 합은 다 합쳐서 0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기는 다 기전력 둘 다 기전력들이니까 항상 0이 나오려면 두 개의 위상관계가 어떻게 돼요 더했을 때 0이 나오려면 두 개의 위상관계가 이런 관계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기전력에 대해서 이 기전력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쪽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그 전압방정 쓸 때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안 쓰고 이렇게 쓰는 방식에 대해서는 얘를 갖다 기전력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기전력으로 해석을 할 때는 뭐냐면 여기는 기전력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놓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프로스트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뒤집어 놓은 거죠 부하처럼 뒤집어 놓은 거죠 전압강하처럼 보는 거죠 기전력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얘만 기전력으로 해석하고 나머지는 뭐냐면 전압강하처럼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여기다가 원래 순방향은 이거잖아요 순방향을 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인데 얘를 갖다 뒤집어 놓았으니까 얘로 취급하니까 얘를 갖다 마이너스 떼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놓고 다 들이다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떼진 거죠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이 방향을 우리가 뒤집어 놓고 본 거죠 그러니까 원래 E2하고 V2 관계는 뭐냐면 원래는 반대 방향이 있는 거죠 180도 틀어져 있는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원래는 이쪽에 있어요 여기랑 V1하고 V2 여기 E1 E2 관계는 이쪽에 있어요 반대편에 있어요 완벽하게 180도는 아니죠 얘네들 때문에 완벽하게 180도 차이는 아니죠 얘네들 때문에 살짝 180도 보다는 약간 틀어져 있는 가격에 있지만 우리가 이상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을 갖다 전압강을 무시하고 봤을 때는 180도 위치에 있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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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일 때는 이 관계 마이너스를 붙인 관계의 합성치로 우리가 해석을 해 주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기는 여기를 갖다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가 없는 E1 플러스 이건데 왜 얘가 여기서부터 더 해 가냐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을까 봐서 제가 여기다가 이걸 갖다 부과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것과 원래는 어떤 것이냐 이런 차이점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이해는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여기 출발했다는 것을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변학기에 중요한 등가율을 작성하는 것과 그 다음에 페이지어도를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리 원리는 특별히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리는 여러분들 제가 공대우호관 채널을 갖다가 운영을 하면서 어차피 중첩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얼마든지 또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은 웬만하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여기서 원리부터 다 일일이 설명을 하면 너무 내용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풀이 중심으로 좀 가보려고 해요 웬만하면 심적인 내용은 문제풀이 중심으로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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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